거북이 산란지로 유명한 이즈투즈 해변에서 이어지는 달리안강. 먹이를 찾아 해변에서 강 중심까지 거슬러 올라오는 카레타 카레타 거북이를 종종 볼 수 있다고 한다. 멸종위기에 있는 거북이를 보면 왠지 행운이 따를 것 같다. 운 좋게 거북이를 볼 수 있을까.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지만 거북이는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. 한참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거북이. 사람들은 발길을 돌린다. 시간이 갈수록 거북이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. 40분 정도 지났을까. 거북이다. 분명 카레타 카레타 거북이다. 그것도 두 마리씩이나 원 플러스 원의 행운이다. 마지막 인사를 하고 유유히 사라지는 거북이. 단련을 알게 된 것도 운 좋게 거북이를 만난 것도 여행을 하다 얻은 작은 선물로 남았다. 다음 인사 중 하나는 다시 한 번은 잘 띠 거죠. 다음 인사 중 하나는 잘 띠 거죠. 이제 한 번 더 오신다.